링컨의 업적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개인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가 집권한 지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전 세계가 배출한 리더들 중 링컨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리더들 중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리더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때면 언제든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였다. 즉이나 신문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과의 면회를 원하는 사람은 거부당하지 않았다. 링컨은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는 강력한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적절한 조치 과정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는 또한 시간을 할애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기술한 작문에 편지를 썼으며 따라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링컨의 리더십 스타일은 완전한 패러독스였다. 그는 항상 일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했지만 현안 상황상 필요하면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링컨은 매우 효과적인 리더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강력한 지도자들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더는 단호해야 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리더는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절해서도 안 된다. 훌륭한 리더는 개인적인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다. 또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사고를 고무시키고 격려한다. 훌륭한 리더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직원이나 추종자들을 교화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조직 내의 사람들을 고무하고 향상시켜 리더 자신과 조직의 효율성을 배가시킨다. 필연적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들은 훌륭한 의사 전달자이다. 연설이 리더의 기품을 설정해줄 수는 있지만 그가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은 조직 내 사람들과의 개인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훌륭한 리더들은 조직이 향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화 시에는 열정이 강력하게 전달된다.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강력한 감정을 주입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요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효과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이들은 동기를 부여 받아 문자 그대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을 옮길 수도 있게 된다. 링컨 시대의 언론인 호라스 그릴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리더십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는 대통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나서 단호한 의지력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에 의하여 위대한 설득가이자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당면한 과제를 온 힘을 다해 해결했으며 가능한 한 잘해내려고 했었다. 그리고 실패 시에는 그 실패로부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점차 유명해졌다. 그는 모든 외부적인 영향에 대해 개방적이었으며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하고 환영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침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 지난해에 비해 더 지혜롭고 냉철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하지 않은 해는 그의 일생에 없었다. 아브라함 링컨은 본능적으로 리더십 감각을 갖추고 있었으며 다음에 그는 그의 리더십이 가르쳐준 원칙과 교훈들이다. 1. 충고를 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2.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라. 3. 명령하기보다는 설득하라. 4. 정직과 성실은 필수적이다. 5. 복수심이나 악의에서 나온 행동은 피한다. 6. 부당한 비판에 대해 용기를 갖고 맞서라. 7. 복잡한 세상에 존재하는 패러독스를 정복하라. 8. 결단력을 가져라. 9.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리더하라. 10.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집중하라. 11.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직원을 계속 찾아라. 11. 혁신과 창의성을 권장하라. 13. 대중연설의 기법을 터득하라. 14.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라. 15.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라. 아멘